김정국, 내 마음은 단장통지. 소인대라는 거야, 뭐야. 억지로 가족을 사랑하는 척하는 잠원동 휴구렌트. 잠원동 휴구렌트 좋다, 좋아. 얼마 남짜리 예능활동에 마지막 불씨를 태우는 중. 이거 그냥 선정포고야. 아, 이거 왜 벗어나. 우리끼리 다 해먹어. 아, 욕을 해. 불러라, 불러라. 불러라, 불러라. 빚어서 나오면 죽어. 운력처럼. 짜자자자자자. 뭐 하는 거야. 그렇지. 까불이야. 가자. 좋아, 좋아.